신기한 베개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날이 저물어 길가였던 주막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주막집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선비는 이리저리 뒤척이다. 제사가 끝날 무렵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비의 꿈에 머리털이 눈처럼 하얀 영감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의 아버지라네. 오늘 제사하는 음식에 머리털이 있고 문고리에는 가죽끈이 메어 있어 도무지 무서워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간다네. 선비는 꿈이 하도 이상하여 다음날 아침이 되자 주인에게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다시 제사를 지낼 것이니 부디 하루만 더 머물고 가십시오. 주인이 자꾸 못 가게 붙드는 바람에 선비는 하는 수 없이 그 주막에서 하루를 더 묶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제사를 각별히 주의하여 차렸어요. 음식에 머리털이 없는지 살피고 문고리에 메어 놓았던 가죽끈도 풀었습니다. 선비는 그날도 제사를 무사히 마치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는데 꿈의 그 백발로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은 잠 잘 먹고 가네. 이게 다 당신 덕택일세. 그래서 이 신세를 갚으려고 하네. 이 주막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다네. 그 느티나무 아래를 파면 큰 금덩이가 있을 걸세. 그 금덩이를 가져다가 우리 아들에게 주고 당신은 베개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문턱을 베어 달라고 하게. 백발로인은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선비는 어젯밤 꿈에서 백발로인이 말한 대로 느티나무 아래를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과연 큰 금덩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금덩이를 주막집 주인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베개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문턱을 베어 달라고 했습니다. 선비는 이 베개를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니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쉬었다 가자.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쉬었다 가자. 말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상도 하다 선비는 우두커니 서서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제 등에 메고 가는 보자기에서 나고 있었어요. 바로 보자기 속에 들은 베개가 말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선비가 보자기를 풀자 베개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 정승의 딸이 큰 병을 날아 죽어가고 있다네. 물론 정승댁은 야단법석을 떨고 있을 걸세. 그런데 이 정승 딸의 병은 그 집 뒷들 연못에 사는 천년무금 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 멕이를 죽여 없애면 병이 나을 걸세. 베개는 이렇게 믿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선비가 이 정승댁에 가보니 과연 집이 뒤집혀질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가씨의 멕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이 정승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정승이 무척 기뻐하며 어서 멕을 봐달라고 손수 딸에게 데려갔지요. 선비는 멕을 보는 척하며 이 정승에게 말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병은 아니오니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병을 고치려면 허풍선과 쇠가 좀 필요하니 모아주세요. 선비의 말을 들은 이 정승은 사람들을 시켜 사방에서 허풍선과 쇠를 모으게 했습니다. 선비는 사람들에게 허풍선을 불어 쇠를 달고라고 한 뒤 시뻘겋게 달고어진 쇠를 연못에 집어넣었지요. 그렇게 많은 쇠를 전부 넣으니까 연못에 물이 철철 끓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커다란 메기 한 마리가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떴습니다. 그 메기가 죽자 이상하게도 이 정승 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정승은 다 죽어가던 딸을 살려준 보답으로 선비에게 귀한 딸을 주었어요. 정승의 사위가 된 선비는 과거에도 급제하고 벼슬을 얻어 점점 지위가 오르더니 재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재상이 되기만 하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비는 그 일이 마음에 거리끼기는 하였으나 왕의 강국한 부탁을 거역할 수가 없어 재상의 직분을 맡았지요. 하루는 재상이 된 선비가 왕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쉬었다 가자. 베개가 말하는 소리였지요. 재상이 된 선비는 늘 베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재상이 정사를 보는 집은 본래 여우가 살던 곳이었네. 그런데 재상이 바뀔 때마다 여우가 젊은 부부로 변해 밤중에 재상에 자는 방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달라고 한다네. 그 바람에 재상들이 놀라서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신은 놀라지 말고 여우 부부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뒤 이튿날 장작에 기름을 부어 집터에다 불을 놓게나. 그러면 여우 부부가 사람으로 변해 뛰쳐나올 걸세. 그때 이유도 묻지 말고 그놈들을 잡아 죽이게나. 과연 그날 밤 재상이 된 선비가 방 안에 수십 자루의 촛불을 켜놓고 글을 읽고 있는데 바람이 불더니 젊은 부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님, 대감님 댁 옆에다가 우리 부부의 집을 좀 지어주세요. 여우 부부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누구길래 밤중에 함부로 돌아와서 이해하다는 게냐. 게다가 무슨 집을 지어달라는 게야. 재상이 된 선비가 젊은 부부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죽어서 혼이 된 딴 세상 사람입니다. 본래 이곳에 우리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집이 있었는데 이 대감께서 정사를 보는 집을 지으시는 바람에 우리 집을 허물어 팽개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되어 집을 지어주십사 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우 부부는 자기들이 마치 사람이냐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집을 지어줄 테니 근심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거라. 재상이 된 선비는 여우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베개가 하라는 대로 장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화들짝 놀라서 뛰어나왔지요. 집은 못 지어줄 망정 왜 불을 놓습니까? 재상이 된 선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장작개비로 부부를 마구 때렸습니다. 결국 수컷은 죽고 암컷 여우는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그 일이 일어난 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왕비가 갑자기 병이나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새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 왕비마저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그 어떤 약도 소용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왕은 크게 근심하며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왕비의 병이 나을 것 같다. 왕비가 제 상에 간을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왕비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필이면 제 상에 간을 먹어야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왕은 안타까운 마음에 제 상이 된 선비에게 왕비가 한 말을 죄다 해주었지요. 제가 왕비님의 맥을 보고 난 뒤 뒷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이 된 선비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맥을 보러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 베개가 말을 걸어왔어요. 쉬었다 가자. 베개가 제 상이 된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배하고 고양이를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들어가게나. 제 상이 된 선비는 베개가 말한 대로 오른편 소매 속에는 배, 왼편 소매에는 고양이를 숨겨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제 상이 맥을 보러 왔다고 하자 몸부림을 치며 싫다고 앙탈을 부렸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못해 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 상이 된 선비가 왕비의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오른편 소매 안에 들어가 있던 배가 손살같이 날아 나오더니 왕비의 머리에 발톱을 박고 두 눈을 쪼아댔습니다. 그리고 왼편 소매 안에 넣었던 고양이도 뛰어나와서 왕비의 모가지를 물고 동동 매달렸지요. 그러자 왕비는 꼬리가 3단 같은 여우로 변해 죽어서 넘어졌습니다. 왕비는 사실 예전에 도망간 암여우였어요. 암여우는 흉악하게도 왕비를 죽이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해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것이랍니다. 아내를 구한 구두새 옛날 어떤 곳에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은 나이 60이 다 되도록 아직 아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으면 쌀이 충나고 돈이 충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영감은 쌀도 돈도 없어질 걱정이 없도록 아예 밥을 안 먹고 사는 아내를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암만 구하여도 구해지지를 않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매일 근심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의 돈을 빌려 일하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딸을 가난한 곳에 시집 보내는 것보다 부자한테 보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사람을 시켜서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계의 딸은 밥을 먹지 않고 산대요. 이 소문이 부자 영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기쁜 마음에 사람을 시켜 암호계의 딸을 보고 오라고 하였어요. 부자 영감의 심부름을 논 사람은 처녀의 부모에게 들은 그대로 부자 영감에게 이 처녀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 그 처녀의 선을 보러 갔지요. 마당에서 뽕나무에 열린 뽕을 따고 있는 처녀를 보니까 얼굴이 무척 예뻤습니다. 부자 영감은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맨 밥 안 먹고 사는 여자를 드디어 찾게 된 것이 무척 기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할 날을 잡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밥 안 먹고 사는 아내를 데려오긴 했지만 과연 아내가 정말 밥을 안 먹는지 혹시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먹는 것은 아닌지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아내를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자 영감의 아내는 부자 영감의 명령을 받아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 영감의 아내가 밥을 먹는 걸 보고도 모르는 척 해주었어요. 하루는 부자 영감의 아내하고 부자 영감의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이 함께 꾀를 꾸몄습니다. 부자 영감의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이 부자 영감한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안주인님이 부엌에서 남몰래 밥을 잡수시다 봅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이 굴뚝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감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곧장 굴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구나 그럼 내가 들어가서 한번 지켜보지 부자 영감이 굴뚝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의 아내는 아궁이의 불을 잡고 뗐습니다. 잠시 뒤 부자 영감은 온통 까맣게 재를 뒤집어쓴 채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이날부터 부자 영감은 사흘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이 모든 일이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감을 부추기며 말했습니다. 때마침 불을 떼고 있을 때 들어간 것이 영감님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영감님 진짜로 안주인님이 방에서 남몰래 밥을 잡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세요. 그러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지. 부자 영감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의 아내는 한여들을 불러서 분보했습니다. 이불에 벼룩이 있어서 밤에 자꾸 나를 모는 것 같으니 밖에 가져가 몽둥이로 이불을 털거라. 한여들은 몽둥이로 이불을 두들겨 대며 마구 털었습니다. 이 바람에 부자 영감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체면상 아프다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맞기만 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또 사흘 동안 들어누어 끙끙 앓았지요. 부자 영감은 이번에도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이 엉터리 소작을 냈습니다. 때마침 이불을 터는 날에 숨었던 게 영감님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영감님, 안주인님이 광 속에 들어가서 밥을 잡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영감님이 광 속에 있는 큰 참대통 속에 들어가서 한번 지켜보세요. 영감은 이번에도 그 사람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알았네, 그럼 내가 참대통 속에 들어가서 지켜보지. 그러자 부자 영감의 아내가 한여들을 불러서 분부하였습니다. 쓸 데가 있으니 더운 물로 참대통 속을 깨끗이 부셔오너라. 한여들은 너무 뜨거워서 손이 데일 것 같은 물을 참대통 속에다 부어 넣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체면상 뜨겁다고 바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부자 영감은 여러 일들을 겪고 난 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이 난 건 내 아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알아보려고 하다가 당한 일이지.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죽는 것인데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밥 안 먹는 아내를 얻으려다가 이렇게 혼줄이 난 것이야. 아내 덕분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생각한 부자 영감은 일부러 장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얼굴이 못생긴 아이 옛날에 박진사와 아들이 있었는데 박진사의 아들은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아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의 얼굴이 두꺼비 등처럼 울퉁불퉁하고 넓적하게 생겼다고 하여 박두꺼비라고 불렀어요. 박진사 부부는 아들의 생김새가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늘 집안에 가두어두었습니다. 하루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진사의 딸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두꺼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잔치에 가고 박두꺼비 혼자 집에 남아있었지요. 박두꺼비는 김진사의 딸과 신랑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다 수건을 감고 몰래 집을 나와 김진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랑이라는 사람이 박두꺼비만 보면 애구애구 소리를 지르며 기절하는 것이었어요. 김진사 집 사람들이 박두꺼비를 내쫓으려고 하자 박두꺼비는 김진사에게 가서 앞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앞산을 넘어가면 산 너머 큰 바위 아래에 여우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가 서당에 다니는 사람의 혼을 빼앗아가지고 사람이 되었지요. 그 여우가 바로 당신네 집에 장가를 온 것입니다. 신랑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입니다. 신랑의 방에 불을 떼보세요. 그러면 여우인지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별 엉터리 같은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박두꺼비만 보면 기절하는 사위가 참으로 이상했어요. 김진사는 박두꺼비 말대로 신랑의 방에 불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킹킹하면서 참으려고 애쓰던 신랑이 갑자기 꼬리가 삼당같은 여우가 되어서 문을 차고 뛰어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여우를 잡아 죽였지요. 박두꺼비는 비록 얼굴이 말 못할 정도로 못생겼지만 신동이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박두꺼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자기 딸과 혼을 내시켰답니다. 거을 본 호랑이 옛날 옛날에 산골 나무 장수가 나무를 일찍 팔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장판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녔지요. 한참 기웃거리다가 생전 처음으로 거울이란 것을 봤습니다. 어라? 이 속에 실팩한 젊은이가 들어있네. 나무 장수는 거울 속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이 어깨판이 쫙 벌어진 게 일을 잘하게 생겼구나. 나무 장수는 이게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라고 하자 깜짝 놀랐지요. 젊은이 한 사람 값이 나무 반짐 값도 안 되었거든요. 나무 장수는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거울을 샀습니다. 바람같이 집으로 달렸어요. 여보, 내가 장에서 실팩한 머슴을 한 녀석 사왔소. 값이 나무 한 짐 값도 안 돼요. 나무 장수는 설레발을 치며 아내한테 거울을 건넸어요. 아내도 거울을 생전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쁜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울을 본 아내는 대번에 싸늘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머슴을 사왔다고요? 당신 능청 떠는 솜씨도 늘었구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첩을 얻어왔단 말이오? 아내는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거울을 마루에다 던졌습니다. 첩을 얻어오더니 그게 무슨 말이오? 첩이 아니면 본 마누라란 말이오? 이제 나를 쫓아내겠다는 수작이구려. 당신 정신이 이렇게 된 거 아니오? 남편은 손가락을 귀 곁에다 대고 뱅글뱅글 돌렸습니다. 뭐가 어째요? 나를 쫓아내고 전연하고 살려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만드는구려. 아이고프네. 아내는 두 발을 뻗고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참 사람 환장하겠구먼. 내가 첩을 얻기는 무슨 첩을 얻어왔단 말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첩을 얻어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가 부족하고 무엇을 잘못했기에? 첩을 얻어온다는 말입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며느리는 던졌던 거울을 집어 시어머니한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웃었지요. 아가 참아라 참아. 첩이래도 늙은 할망구 아니냐.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할망구란 말씀이에요? 자식 역성을 들어도 그렇게 뻔한 걸 가지고 역성을 드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들 역성 만드니까 이렇게 첩까지 들여오지 뭐예요. 며느리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니 이게 할망구가 아니라니 나보다 더 쪼그라진 할망구더러 할망구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쪼그라져야 할망구란 말이냐. 시어머니는 거울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늘 이 야단이야. 밖에 나갔던 시아버지가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첩을 얻어봤기에 제가 타박을 냈더니 어머님은 그 첩이 할망구라고 저더러 참으라고 하십니다. 아무런들 뻔한 일을 가지고 자식 역성을 들어도 이렇게 드실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며느리는 훌쩍거리며 시아버지한테 거울을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늙은 영감탱이 아니냐. 이렇게 쪼그라진 영감탱이를 보고 첩이라거니 할망구라거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구나. 영간말의 식구들은 모두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머슴이라니 첩이라니 할망구라니 영감탱이라니 온 식구들이 야단 법석이었지요. 그럼 응내에 가서 사또나리께 물어봅시다. 집안일을 가지고 관청알림을 하다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마는 이렇게들 시끄러우니 그렇게 하자. 식구들은 거울을 들고 재를 하나 넘어 읍내로 몰려갔습니다. 영감이 사또 앞에 나서서 자초지종을 말하며 거울을 건넸지요. 사또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새 사또가 내려왔구나. 나는 어서 떠날 준비를 해야겠으니 그 시비는 당신들끼리 가리시오. 사또는 거울을 던지고 부랴부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멍청하게 사또만 보고 있었지요. 하는 수 없이 또 싸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꼭대기에 올라서자 저쪽에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어요. 맨 앞에 가던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거울을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모두 도망쳐서 바위 뒤로 숨었어요. 그때 호랑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본 호랑이가 어흥 으르렁거리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으르렁거리며 거울로 달려들 기세였어요. 저 호랑이가 첩을 물어가겠구나. 아이고 시원하다. 며느리가 좋아서 웃었습니다. 얼른 가자. 그 할망구도 살만치 살았으니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원이 없을 것이다. 그 할아비도 살만치 살았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어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마는구먼. 아들만 자꾸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하며 걸어갔답니다. 오줌 지린 얌치 옛날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넷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듣기로는 그 중 한 사람이 좀 순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셋은 순 얌체에 욕심쟁이 심술 보였답니다. 어느 날 얌체가 내시서 돈을 모아 목화가 쌀 때 많이 사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팔아서 이윤을 남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심술 보가 고개를 가로잡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목화를 고깐에다 넣어두어야 할 텐데 고 고약한 쥐새끼들이 어디 가만히 두겠어? 밤마다 요란을 떠는 통에 요새는 도통 잠도 못 잔다고 하였답니다. 순한이는 셋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는 이참에 고양이 한 마리를 사는 건 어떻겠소? 오늘만 해도 쥐가 버려놓은 짓들을 수습하느라 아침나저리 다 갔다오. 목화의 똥오줌을 지려놓질 않나 발톱으로 솜을 다 뜯어놓고 짓밟질을 않나 심지어 솜 안에 새끼까지 낳아놓으니 이러다가는 당장 팔 목화도 남아나질 않겠소. 그랬더니 얌체도 욕심쟁이도 심술 보도 신이 나서 한 목소리로 옳거니 고양이면 되겠군 했습니다. 순한이는 걱정스레 한 마디 보탰지요. 그나저나 누구 하나는 고양이를 돌봐야 하지 않겠소. 밥도 주고 방울도 달아주고. 이에 얌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고양이 다리가 넷이니까 하나씩 맡아서 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시 얌체다운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다들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로 했습니다. 내 사람은 내친김에 냉큼 시장으로 달려가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 뒤로 곡간에 쥐들이 얼신도 하지 않았대요. 그 해에는 목화 풍년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목화가 곡간에 가득가득 쌓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앞다리 한쪽에 탈이 나서 절뚝절뚝 다녔습니다. 맨 처음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순한이었어요. 저런 내가 맡은 다리가 다친 개로구나. 빨리 봐서 다행이다. 얼른 낫게 해주마. 상처가 꽤 깊었나 봅니다. 그리하여 무명헝겊에 산초기름까지 정성껏 발라 다친 곳을 잘 동염해 주었지요. 때는 겨울이라 날이 참 추웠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슈위를 아주 잘 타거든요. 고양이는 을에 불을 쬐러 부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났어요. 고양이 다리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아궁이 불이 타닥타닥 타다가 다친 다리에 맨 무명헝겊에 옮겨붙은 것입니다. 산초기름까지 묻어있으니 얼마나 잘 타겠어요. 고양이는 불이 붙은 다리를 치켜들고 팔짝팔짝 뛰었대요. 뜨겁고 쓰라려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러다 불이 낫게 시원한 곳간으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러고는 펄쩍 뛰어올라 모카솜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마침 모카솜은 바싹 말라 있었으니 층층이 쌓아둔 모카는 물론 곡관까지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물론 고양이도 잿더미로 변했고 내 사람은 졸지에 알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얌체와 욕심쟁이와 심술보는 부하가 치밀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곡과 짐승에게 귀한 산초기름은 왜 발라주었담? 욕심쟁이는 투달됐습니다. 이 화재는 고양이 상처를 치료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 전부처 멍청한 놈 탓이지. 심술보는 고약한 심포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커먼 속마음을 밖으로 꺼낸 건 이번에도 얌체였어요. 이번 불은 순전히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 책임이야. 그러니까 모카 값은 정부 당신이 물어줘야 해.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까지 큰 손해를 보았으니 마땅히 물어내야 한다고. 순환이는 아주 억울한 노릇이었습니다. 자기가 시킨 일도 아닌데 고양이 다리 한쪽이 한 일에 대한 값을 물어내라니 말이에요. 네 사람은 옥신각신하다가 고을 사토를 찾아갔습니다. 사토는 네 사람 얘기를 빠짐없이 들었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아. 모카 값은 너희 세 사람이 도리어 저 사람에게 무너져야 하느니라. 고양이의 아픈 다리에 불이 붙었어도 그 아궁이 위에만 가만히 있었다면 곶간에도 불이 안 났을 것 아니냐. 사토가 꾸짖듯이 말하자 다들 기가 죽었는지 얌체니 욕심쟁이니 심술보니 할 것 없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토가 이번에는 순환이에게 물었어요. 앞다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는 곶간으로 뛰어들어갔지. 네 그렇습니다 사토. 그때 고양이는 어느 다리로 뛰어갔느냐. 심술보가 대답을 가로채며 사토 그거야 당연히 나머지 성한 세 다리로 도망쳤겠지요. 했습니다. 그러자 사토가 말하길. 그러니 보아라 너희가 맡은 세 다리가 고양이를 곶간으로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불이 났겠느냐. 그러니 모카 솜이 다 타버린 건 내놈들이 맡은 성한 세 다리 때문이다. 여봐라 저 세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모카 값을 물어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게다가 사토의 우레같은 호령에 놀라 얌체는 그만 오줌을 지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아주 먼 옛날 강림들이란 곳에 오늘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이가 혼자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들으니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다 싶은 겁니다. 태어난 날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 오늘을 태어난 날로 정하고 이름도 오늘이라고 했대요. 그때부터 아이는 오늘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이가 부모님이 무척 보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백시부인을 찾아가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호호백발 백시부인이 너그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지금 원천강에서 잘 살고 계신단다. 그럼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가는 길이 무척 멀고 험해서 너 혼자 가긴 힘들단다. 부모님만 찾을 수 있다면 어디라도 좋아요. 가르쳐주세요. 오늘이는 백시부인이 아무리 위험하다 말려도 영 듣지를 않았습니다. 부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저 길을 따라가면 외딴 집에서 글 읽는 도령이 살고 있어. 글을 많이 읽어 모르는 게 없으니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줄게다. 오늘이는 그 길로 급히 체비를 해 허둥지둥 길을 떠났습니다. 부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타박타박 가다 보니 진짜로 외딴 집이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도령이 책을 읽고 있었지요. 도령님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늘이가 묻자 도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길을 알려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무슨 부탁인데요? 나는 어쩐 일인지 여기서 하루 종일 책만 읽어야 해. 나도 집 밖으로 나가 폭포 소리, 파도 소리를 듣고 싶어. 원천강은 세상 모든 이치를 알 수 있는 곳이라 하니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좀 꼭 물어봐줘. 네, 꼭 물어봐 드릴게요. 오늘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령이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구불구불 골짜기를 돌아가면 연못이 나와 그곳에 꽃이 딱 한 송이만 핀 나무가 있어 그 나무에게 물으면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도령이 알려준 길을 따라 타박타박 가다 보니 연못이 나왔습니다. 연못 근처에는 정말로 꽃이 딱 한 송이만 핀 꽃나무가 있었지요. 꽃나무님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늘이가 묻자 꽃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길을 알려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무슨 부탁인데요? 나는 겨울에 싹을 숨겨놓았다가 3월에 꽃이 피는 나무야. 그런데 이상하게 맨 위까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질 않아. 원천강에 가거든 왜 그런지 꼭 좀 물어봐줘. 오늘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무가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굽이굽이 산을 넘어가면 푸른 망망대기가 나와 그곳에 큰 이무기가 있지. 그 이무기에게 물으면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꽃나무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다 보니 거대한 바다가 나왔습니다. 바닷가에는 여의주를 3개 남은 이무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이무기님,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늘이가 묻자 이무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길을 알려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제가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드릴게요. 나는 용이 되고 싶어서 여의주를 3개나 물었는데도 용이 되지 못했어. 그런데 다른 이무기들은 여의주를 하나만 물어도 금세 용이 되더라고. 원천강에 가거든 왜 그런지 꼭 물어봐줘. 네, 꼭 물어봐 드릴게요. 오늘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무기는 오늘이를 태우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저기 보이는 외딴 집에 매일 글을 읽는 아가씨가 살아. 글을 많이 읽어 모르는 게 없을 테니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이무기가 알려준 길을 따라 타박타박 가다 보니 나무와 꽃이 가득한 집 한 채가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아씨가 조용조용 책 읽는 소리가 들렸지요. 오늘이는 아씨에게 조심조심 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길을 알려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제가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드릴게요. 나는 어쩐 일인지 여기서 하루 종일 책만 읽어야 해. 나도 집 밖으로 나가 숲소리 바람소리를 듣고 싶어. 원천강에 가거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꼭 좀 물어봐줘. 네. 오늘이는 손가락을 걸고 아씨와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샘물 주변에서 엉엉 울고 있는 선녀들이 있어. 그 선녀들이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아씨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다 보니 맑은 샘물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주변에 선녀 넷이 몹시 구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선녀님들 왜 울고 계시나요? 우리는 죄를 지어 하늘에서 쫓겨났어. 이 샘물을 다 퍼내야 하늘로 갈 수 있는데 바가지로 아무리 물을 퍼내도 샘물이 줄어들지 않아. 그런데 가만 보니 바가지에 금이 가서 물이 새더래요. 오늘이는 끈끈한 풀을 잘 으깬 뒤 금을 메우고 그 위에 송진을 발랐습니다. 신기하다 바가지에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찰랑찰랑 담기네 이제 샘물을 다 퍼낼 수 있겠어. 선녀님들은 고맙다며 오늘이를 안고 단숨에 날아올라 원천강에 데려다 주었답니다. 강 입구에는 태산보다 더 큰 문이 있었어요. 강 주변은 시작도 끝도 없는 담으로 빙 둘러싸여 있고 말입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감히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냐? 하며 몹시 험상굳게 생긴 문지기가 나타나 살아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며 단호하게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여기 왔습니다. 대체 어디 계세요? 마른 하늘에 오래 치듯 오늘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원천강 왕도 낮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였대요. 누군지 몰라도 일단 들여보내라. 사연이나 들어보자. 문지기는 왕의 명을 받은 뒤에야 문을 열어주었지요. 오늘이는 혹여나 문이 닫힐세라 서둘러 안으로 달려갔더니 땅에는 파르파르 새싹이 나있고 따뜻한 봄바람은 이마를 간지리더래요. 사뿐사뿐 가다보니 또 문이 있어서 열어보았더니 땅에는 푸른 채소가 자라고 뜨거운 여름바람은 후끈후끈 몸을 데우더랍니다. 사뿐사뿐 가다보니 문이 하나가 더 있어 열어보니 땅에는 누런 벼가 익어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마를 새치고 가더래요. 사뿐사뿐 가다보니 또 문이 있어 열어보았더니 땅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여가고 차디찬 겨울바람이 살같이 베고 가더래요. 오늘이는 입김을 불며 오들오들 떨다가 눈앞에 보이는 문 하나를 냉큼 열었더니 옥과 진주와 오색찬란한 능라 주단으로 장식한 옥좌가 보이고 그 위에 원천강 왕과 선녀가 앉아있더랍니다. 아이야 머나먼 이곳까지 어인일로 왔느냐 부모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는 그간 살아온 사정을 소상히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왕과 선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오늘아 너는 틀림없는 우리 딸이다. 네가 태어났을 때 옥황상재님이 우리에게 원천강을 지키라고 하시어 하는 수 없이 어린 너를 거기 두고 왔단다. 대신 이곳 학을 내려보내 너를 보살피게 했지. 원천강은 인간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내주는 곳이란다. 라고 말하고는 오늘이를 와라 끌어안았대요. 오늘이는 원천강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까지 만나 더없이 행복해 하다가도 문득 아씨와 이목이와 꽃나무와 도령이 떠올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이는 약속을 지키려고 다시 인간 세상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씨와 이목이와 꽃나무와 도령이 기다릴 소식들을 들고 말이지요. 오늘이는 먼저 아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씨는 원래 하늘의 선녀였대요. 그런데 게으름을 피워서 하루종일 글만 읽어야 하는 벌을 받았대요. 만약 아씨처럼 글만 읽는 도령을 만나 짝을 이루면 자유롭게 살게 된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을까? 걱정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오늘이는 아씨를 데리고 도령에게로 향했답니다. 도중에 거대한 바다가 나왔지요. 이목이가 오늘이에게 스멀스멀 기어왔습니다. 이목이님은 여의주를 세 개나 갖고 있어서 용이 되지 못했대요. 나머지 두 개를 다른 이에게 주어야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대요. 이목이는 냉큼 여의주 두 개를 뱉어 오늘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뭉게뭉게 생기더니 이목이는 도련 커다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오늘이는 아씨를 데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꽃나무가 쓸쓸한 모습으로 오늘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맨 위까지 핀꽃을 꺾어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활짝 핀대요. 꽃나무는 하나 남은 꽃을 따서 오늘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꽃망울이 하나둘 생겨나 가지를 빼곡히 채우더니 꽃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났지요. 오늘이는 아씨를 데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내 도령이 사는 외딴 집이 나타났어요. 도령은 곱띄고 온 아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씨와 도령은 첫눈에 반했어요. 그 길로 곧장 혼인식을 치르더니 산으로 바다로 논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오늘이는 백시부인에게 찾아가 여의주 하나를 나눠주었대요. 그러고는 한 손에는 꽃을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원천강으로 돌아가 선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늙은 호랑이 늙은 호랑이 옆총을 맨 포수가 사냥개를 납세우고 산자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포수는 호랑이나 멧돼지 같은 큰 짐승을 잡는 포수가 아니고 동네 근처 야산에서 꿩이나 토끼 따위에 자잘한 짐승을 잡는 포수입니다. 초겨울이라 밭에는 보리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어요. 포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쪽 보리밭에서 장끼가 까투리를 여러 마리 달고 먹이를 주워먹고 있었습니다. 포수는 몇 걸음 더 가서 총을 겨누었지요. 사냥개는 금방이라도 튕겨나갈 자세로 반쯤 엎드려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꿩들이 푸드덕 날아가는 소리와 함께 엉뚱한 곳에서 어흥 소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공중으로 한길이나 튀어오르며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포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사냥개는 꼬리를 꽁무니에 틀어박고 쏜살같이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고함을 지르며 공중으로 한길이나 튀어올랐던 호랑이가 포수를 쫓아오기는 커녕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았던 포수는 벌떡 일어나 곁에 있는 나무로 후다닥 올라갔습니다. 총은 이미 내던져버렸지요. 호랑이가 어디로 갔지? 호랑이가 대번에 쫓아와서 자기를 한입에 물어버릴 줄 알았는데 호랑이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포수는 어흥소리를 냈던 데를 두리번 거렸지요. 호랑이가 튀어올랐던 곳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어라? 저게 뭐야? 호랑이는 쫓아오기는 커녕 수풀 속에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어도 예사로 누워있는 게 아니고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몸뚱이가 충 늘어져 있었습니다. 포수는 겁먹은 눈으로 호랑이를 찬찬히 보았어요. 누워있는 꼴이 이미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발을 한쪽으로 눕히고 벌린 입에는 이빨이 허옇게 드러나 있었지요. 이상하다. 그렇게 무섭게 공중으로 튀어올랐던 호랑이가 웬일일까? 포수는 호랑이를 다시 찬찬히 봤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은 게 틀림없었지요. 한참을 보고 있던 포수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던졌던 총을 집어 호랑이를 겨냥하며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꼼짝도 않고 입을 벌린 채 누워 있었어요. 포수는 껑을 쏘았을 뿐인데 호랑이가 죽어있으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포수는 한 손으로 총을 겨누고 다른 손으로 호랑이 발을 들어보았습니다. 힘없이 들렸어요. 이상하다. 포수는 안심하고 호랑이 머리도 제쳐보고 몸뚱이를 한쪽으로 뒤집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들쳐봐도 죽을만한 상처는 없었지요. 이게 뭐야? 호랑이 몸뚱이에서 벼룩이 털 위로 수없이 기어 나왔습니다. 몸뚱이가 식어가자 벼룩이 따뜻한 데를 찾아 나오는 것 같았어요. 벼룩이 엄청나게 기어나와서 털이 더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벼룩이 어찌나 많은지 포수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저기 찬찬히 들쳐보던 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 불아래에 이빨 자국이 있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하 이제 알았다. 포수는 그제야 혼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불아래에 엉켜붙은 벼룩을 잡느라고 이빨로 불아래를 잘근잘근 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때 빵하고 총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 제 불아를 꽉 물어버린 거지. 불아를 너무 세게 물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진 거야. 포수는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그때 사냥개가 저만 치서서 컹컹 짖으며 아른채를 했습니다. 죽은 호랑이지만 개는 호랑이 곁에 얼신도 못했지요. 가만 있자 이 호랑이가 대낮에 어쩌자고 동네 근처까지 왔지.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듯 호랑이도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대낮에 이렇게 동네 가까이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옳거니 포수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반쯤 벌어져있는 호랑이 입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입을 벌려보자 송곳니와 어금니가 세 개나 빠져 있었어요. 늙은 호랑이였구나. 늙어서 사냥을 제대로 못하니까 밤에 동네로 들어와서 돼지나 송아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동네 가까이 와서 숨어있었던 게야. 포수는 거듭 웃으며 호랑이를 들쳐 업고 내려갔답니다. 나그네와 호랑이 옛날에 한 나그네가 두메 산골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도 간절하게 울어 살금살금 가서 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커다란 나무 개짝에 갇혀있더래요. 거기서 며칠이나 굶었는지 배 가죽이 등짝에 아주 홀죽하게 붙어서는 말입니다. 호랑이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어도 그리 간절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딱 했습니다. 재차 다짐을 받고 나그네는 괴짝문을 열어주었어요. 구해주어도 자신을 잡아먹지 말라는 다짐이었지요. 그러자 호랑이가 뛰쳐나와서 나그네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며칠을 굶어서 배가 몹시 고프니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방금 전 내게 사람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한 일을 그새 잊었단 말이냐. 약속을 어기기로는 사람만한 짐승이 없지. 그러니 사람과 맺은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사나은 이빨에서 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 둘 중 누가 오른지 한번 물어보자. 만일에 내가 나쁘다고 하면 네가 나를 잡아먹고 네가 나쁘다고 하면 나를 놓아주는 거다. 어떠냐? 좋은 생각이다. 결국 내가 이길 테니. 호랑이는 한순간 배고픈 것도 잊고 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원래 사나운 짐승일수록 승부욕이 강하기 마련이거든요. 호랑이는 백살도 더 넘은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잘됐다. 저기 소나무에게 물어보자. 소나무님 소나무님 당신은 모든 것을 보셨으니까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옳습니까? 이 사람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소나무가 대번에 이러는 겁니다. 호랑이는 우리 나무에게 해코질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우리들 나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데도 나무를 마구 꺾고 베어버려. 호랑이야 얼른 저 몹쓸 사람을 잡아먹어버려라. 그러자 호랑이가 나그네에게 달려들며 말하길 이놈 더는 할 말이 없겠지. 이제 너는 내 밥이야. 나그네는 검지 하나만 치켜들며 한 번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한 번만 가지고 목숨을 결정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하며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이에 한 번 이긴 호랑이는 우쭐해져서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했어요. 둘은 그 길을 한참 걸어가다가 우걱 우걱우걱 풀을 뜯는 소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나그네는 소에게 판결을 부탁하기로 했어요. 황소님 황소님 당신은 사람과 친하니까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옳습니까 호랑이가 옳습니까 그랬더니 소가 대번에 이러는 겁니다. 호랑이는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지만 사람은 우리둘이 죽도록 일해주는데도 우리를 죽여 고기까지 먹어 호랑이야 얼른 저 몹쓸 사람을 잡아먹어버려라 그러자 호랑이가 신이 나서 달려들며 말했어요 이놈 이제는 할 말이 없겠지 이제 너는 내 밥이야 나그네는 기가 막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더 이상 부탁하지 않을게 하며 간절하게 청했어요 이에 두 번이나 이겐 호랑이는 기분이 날아갈듯이 기뻐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이때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호랑이는 나그네를 빨리 잡아먹고 싶어서 토끼를 칭찬하며 판결을 부탁했어요 토끼님 당신은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하니까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옳습니까 이 사람이 옳습니까 토끼는 귀를 쫑긋하며 진한 사정을 찬찬히 듣더니 한참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그네님 누가 누구를 살려주었다고 하셨지요 당신이 괴짝에서 나와 호랑이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다고요 아닙니다 반대로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답니다 호랑이가 괴짝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문을 열어 호랑이를 구해주었지요 거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집채만한 호랑이님을 가둘 수 있는 커다란 괴짝이 산속에 있다니요 나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성미가 급한 호랑이가 씩씩 떼며 진짜 그런 괴짝이 있었다니까요 왜 그리 의심이 많소 지금 당장 보여줄 테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는 토끼를 나무 괴짝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잘 보시오 토끼 선생 내가 이렇게 갇혀 있었던 말이오 호랑이는 당시 사정을 보여준다며 괴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토끼가 재빠르게 아빠를 놀려 문고리를 걸어잠갔어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 어흥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그네야 이제 토끼 선생님에게 모두 다 보여드렸으니 네가 나를 꺼내줄 차례다 그러자 토끼가 코끝을 징긋하며 말했지요 이제야 다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나그네님이 괴짝 문을 열어준 데서 생긴 일이군요 그러니 호랑이님은 그대로 괴짝 안에 계시고 나그네님은 다시 가던 길을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럼 저도 이만 바빠서 가봐야겠습니다 나그네는 토끼가 너무 고마워서 넙죽 절을 했어요 토끼는 머쓱했는지 동글동글 꼬리를 보이며 깡충깡충 제 갈길로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속았네 속았어 나그네는 진땀을 톡톡 닦으며 쟁걸음으로 고향에 돌아갔고 호랑이는 다시 깜깜한 글짝 속에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먹은 욕심쟁이의 코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집안 살림에 보태는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한 짐 가득 했을 무렵 갈퀴로 마른 나뭇잎을 긁어 모으다가 호두 한 알이 떼굴떼굴 굴러 나왔습니다 요건 우리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겠군 마음 착한 소년은 해가 저물어 배가 무척 고팠지만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려고 호두를 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갈퀴로 한 번 더 벅벅 긁어 호두 한 알이 떼굴떼굴 굴러 나오게 되었어요 요건 우리 어머니께 갖다 드리자 소년은 이번에도 제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께 드리겠다며 호두를 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소년이 마른 나뭇잎을 또 한 번 긁어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호두 한 알이 또 떼굴떼굴 굴러 나왔어요 요건 우리 형님께 갖다 드리자 소년은 형에게 가져다 줄 호두를 주머니에 넣고 또 한 번 당겼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호두 한 알이 떼굴떼굴 굴러 나왔습니다 요건 내가 먹어야지 소년은 부모님과 형님에게 줄 호두를 챙긴 뒤에야 비로소 자기가 먹을 호두를 챙겼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한 짐 가득 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해가 바닷속에 떨어져 버렸는지 키가 큰 나무들이 어슴풀에 보이고 새별이 반짝거렸습니다 달이 떠있으면 달빛이라도 의지해서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달마저 뜨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캄캄해지면 오리나 되는 집까지 가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디에라도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가야겠다 소년은 큰 밤나무 옆에 다 썩어서 무너져가는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무너진지 오래된 것 같은 담에 대문도 없는 아주 쓸쓸한 집이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겨우 비바람이나 피할 정도의 헛간에 가까웠지요 소년은 마루 위에서 자려고 했지만 어쩐지 모시모시하고 수북하게 쌓인 먼지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또 짐승이라도 오는 날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들뽀에 기어 올라가 담벼락의 등을 기대고는 잠을 청했지요 그때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쿵쿵하는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스무 명쯤 되는 도깨비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음 착한 소년은 너무 무서워서 숨을 죽인 채 목을 움츠리고 있었지요 예 너는 오늘 뭘 했니 난 오늘 짐을 싣고 가는 소의 발을 땅에다 딱 붙여놓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지 않는다고 소를 자꾸 때리고 소는 안타까워서 자꾸 음매하면서 요동을 치는 거야 어찌나 우습고 재미있었는지 난 오늘 하루종일 강가에서 잠만 자고 왔소 난 넓다란 길에다 소똥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놀았지 도깨비들은 제각기 오늘 한 일을 말하느라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한 도깨비가 말했어요 얘들아 배가 고픈데 뭘 좀 먹고 놀자 그러더니 꽁무니에서 다듬이 방망이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뭐부터 먹을까 옆에 있던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우선 술부터 먹자 그러니까 다듬이 방망이를 가진 도깨비가 방망이를 문턱에 딱딱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술아 나오너라 그러자 방망이에서 술이 가득 담긴 항아리들이 마구 나왔습니다 안주도 있어야지 한참 술을 퍼마시던 도깨비들이 또 이렇게 말하자 방망이를 가진 도깨비가 다듬이 방망이를 또 문턱에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지짐이야 어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소갈비의 돼지 머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지짐이가 방망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자 들러붙어서 마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자니 소년도 갑자기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에서 갈퀴질 할 때 떼굴떼굴 굴러나온 호두알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딱하고 소리를 내며 깨물었지요 소갈비 돼지 머리 지짐이들을 먹느라 정신이 없던 도깨비들은 소년이 호두를 깨무는 소리에 놀라서 외쳤습니다 어서 나가자 집이 무너진다 도깨비들은 손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도깨비들이 모두 사라지자 소년은 들포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깨비가 딱딱 치기만 하면 무엇이든 나왔던 방망이가 그냥 놓여져 있었습니다 야 이거 횡재했구나 우선 배가 무척 고프니 어디 떡이나 한번 나오라고 해볼까 소년은 방망이를 문턱에다 딱딱 때렸습니다 찰떡 인절미 공떡 나오너라 그랬더니 방망이에서 찰떡과 인절미가 듬뿍 나왔습니다 날이 밝자 소년은 그 보물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아 나오너라 아버지들을 좋은 음식아 나오너라 어머니들을 좋은 오사 나오너라 소년은 이렇게 방망이를 딱딱 두들겨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씨 착한 소년이 사는 동네에 마음씨가 곱지 못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밖에 나가서도 애들과 싸움 박질만 하고 다녔어요 하루는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이 큰 부자가 된 마음씨 착한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예 너는 그전에 아주 가난하지 않았니 갑자기 이렇게 큰 부자가 된 비법이 무엇이니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이 묻자 마음씨 착한 소년은 숨기지 않고 이러이러해서 보물 방망이를 얻었다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저도 그 보물 방망이를 얻어오리라 결심했지요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나무를 한답시고 지게를 지고 산에 갔습니다 그런 다음 마음씨 착한 소년이 한 것처럼 마른 잎을 긁어 당기자 호두 한 알이 떼굴떼굴 굴러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먹자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호두를 바로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갈퀴지를 하자 호두 한 알이 또 떼굴떼굴 굴러 왔지요 이것도 나오는구나 맛있는데 요것도 내가 먹자 소년은 두 번째로 나온 호두도 제가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갈퀴를 긁어 당기자 호두 한 알이 또 굴러 왔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나 줄까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이렇게 말한 뒤 주머니에다 호두를 넣었습니다 소년은 호두 대여서 달을 주머니에 더 담았어요 이제 됐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나무 하나 없는 빈 지게를 지고 마음씨 착한 소년이 가르쳐준 밤나무 아래에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마음씨 착한 소년이 말해준 대로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어요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마음씨 착한 소년이 했던 것처럼 성큼성큼 들뽀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들어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어째 좀 무시무시 했지요 소년은 몸을 뭉클리고 도깨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너는 오늘 어디에 갔었니 난 어디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어 도깨비들은 도깨비들은 한참 동안 술 먹자 고기 먹자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도깨비 한 놈이 꽁무니에서 방망이를 꺼냈습니다 저게 그 보물 방망이란 거로구나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부자가 될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방망이로 문턱을 딱딱딱 두드리자 먹음직스러운 술과 고기 그리고 떡이 마구 나왔습니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그 방망이가 너무 탐이 났지요 그때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이 주머니에서 호두 하나를 꺼내어 힘껏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서 뛰어나갈 줄로만 알았던 도깨비들이 놀라 뛰쳐나가기는 거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요전에 왔던 그놈이 재미를 보더니 또 왔나보다 그놈이 또 우리를 속이려는 게로구나 그놈을 끌어내리거라 도깨비들은 이렇게 외치더니 우르르 몰려와서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을 들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놈은 혼이 좀 톡톡히 나야 해 코를 길게 내려주자 한 도깨비가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이 울며 불며 외쳤습니다 난 아니에요 요전에 왔던 애는 다른 애예요 그러나 앞만 외쳐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망이를 가진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외쳤어요 이놈의 코를 기다랗게 내려주어라 그러자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의 코가 기다랗게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백자 정도나 길어졌습니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코가 길어진 채로 쫓겨났습니다 큰 봉변을 당한 뒤 집에 가기 위해 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이른 새벽 역이어서 뱃사공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어쩔 수 없이 기다란 코를 강 건너편에 걸터 놓고 앉아있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길을 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강가에 와보니 배는 없고 전에 없던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의 기다란 코가 외나무 다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그네는 기다란 담배때를 들고 그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 강을 건너다가 중간쯤에 이르렀을 코 위에 담뱃불을 털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코가 너무 뜨거워서 눈을 번쩍 뜨고 코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강을 건너던 나그네는 그만 물에 텀벙 빠져서 한참 동안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헤엄쳐 나왔지요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잡아당기던 코가 그만 강한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먹을게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들러붙어서 코를 마구 파먹었습니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게으른 농부 이야기 옛날에 일하는 건 딱 질색인 게으른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잠자고 몽상하는 것만 좋아했어요 농부는 너무나도 많이 쉬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기로 했지요 다음날 농부는 밭에 나가 작은 나무 몇 그루를 베었습니다 농부는 땅을 부드럽게 일구고 옥수수 씨앗을 골고루 뿌려 심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따가운 햇볕에 금세 피곤해졌습니다 농부는 잠을 자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작은 옥수수 줄기가 땅 위로 돋았습니다 매일매일 해는 옥수수가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매일매일 비는 옥수수가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옥수수는 쑥쑥 자랐습니다 그러나 옥수수 주위에 있는 잡초들도 높이 높이 자랐지요 곧 무성한 잡초들이 옥수수를 해치게 되었습니다 옥수수는 소리 높여 외쳤어요 농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잡초들이 우리를 해치고 있어요 잡초들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요 햇볕 아래에서 쉬고 있던 게으른 농부는 옥수수의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곧 갈게 잡초들이 더 이상 못 자라게 해주마 옥수수는 잡초에게 우찔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곧 올 거야 이젠 우리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할걸 농부 아저씨가 너희를 다 뽑아버릴 테니까 그래도 잡초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개가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개가 너희 주인이냐 잡초가 물었어요 아니 옥수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커다란 모자와 담뱃대와 긴 칼을 가지고 있어 잡초는 여전히 옥수수를 밭상 마르도록 괴롭혔어요 다음날 달기 밭으로 광중광중 뛰어갔습니다 이 달기 너희 주인이냐 잡초가 물었습니다 아니 옥수수가 대답했지요 우리 주인은 커다란 모자와 담뱃대와 긴 칼을 가지고 있다고 잡초는 옥수수를 좀 더 꽉 눌렀습니다 다음날 뱀이 스르르 미끄러지며 밭으로 갔습니다 저 뱀이 너희 주인이냐 잡초가 물었어요 아니 옥수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커다란 모자와 담뱃대와 긴 칼을 가지고 있다니까 잡초는 불쌍한 옥수수를 더욱더 꽉 휘 감았습니다 드디어 농부가 밭으로 나왔습니다 농부는 큰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입에는 담뱃대를 물고 허리에는 긴 칼을 차고 있었지요 저 사람이 너희 주인이냐 잡초가 물었습니다 맞아 옥수수가 기쁘게 외쳤어요 농부는 큰 잡초들을 몽땅 뽑아냈습니다 옥수수는 기분이 날아갈 듯했습니다 이제야 옥수수들은 숨쉴 틈이 생겼거든요 옥수수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집안을 깨끗이 치우세요 우리를 쌓아둘만한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아저씨를 찾아갈게요 아저씨가 직접 우리를 따가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피곤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 깊은 잠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농부는 여전히 빈둥거리면서 지냈습니다 마침내 옥수수는 크고 멋지게 자랐습니다 옥수수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땅에서 뿌리를 뽑고 나와 농부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옥수수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들으렁 코고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지요 옥수수들은 문을 밀고 들어가 잠자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옥수수들은 깨끗한 집 대신 엉망진창인 집을 보았어요 화가 잔뜩 난 옥수수들은 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옥수수들은 재빨리 땅속으로 펄쩍 뛰어들어 뿌리를 내렸고 다시는 땅에서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옥수수는 어느 누구의 집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구든 어디에서든 옥수수밭에 가야만 옥수수를 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게으르고 게으른 그 농부 때문이었지요 금을 얻은 오영재 옛날 옛날에 어떤 곳에 종이 한 장 변변에 들지 못할 정도로 힘이 아주 약한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비록 힘이 없긴 했지만 글을 깨우쳐서 읽을 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만 보면 힘없는 허수아비라고 놀려댔어요 박서방은 이렇게 낼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래서 하루는 큰 결심을 하고 수양을 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산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오지직하는 소리가 나더니 큰 나무가 넘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호기심에 숲을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두서너자밖에 안 되는 도토리만한 난쟁이가 손가락 하나로 큰 나무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랐어요 보시오 난 글을 읽을 줄 알고 당신은 힘이 세니 서로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세나 박서방이 이렇게 난쟁이를 꿰었습니다 박서방과 난쟁이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의형제까지 맺었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쨍쨍쨍 쬐고 아주 무덥던 날이 갑자기 추워지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잠시 뒤에는 눈까지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박서방과 난쟁이는 아무래도 이상해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한 청년이 누워서 코를 굴며 자고 있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천둥 소리는 그 사람이 코를 고는 소리 있고 눈은 그 사람이 푸하고 입김을 내뿜을 때마다 추운 김이 나와서 눈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과 난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게 나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네 자네는 코낌을 낼 줄 아니 서로서로 즐겁고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세요 코낌 센 사람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도 세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박서방과 난쟁이 그리고 코낌 센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어떤 곳을 지나다가 양다리를 버티고 활을 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뭘 향해 쏘는 겁니까? 박서방이 묻자 활 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오리 밖에 있는 저 큰 나무에 붙은 파리를 쏘는 것입니다 활 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뒤 활을 쏘았더니 과연 파리가 활촉의 등을 맞아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네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어요 박서방과 난쟁이 코낌 센 사람 활 잘 쏘는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길을 걸어 걸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을 지나는데 한 다리는 들어서 쥐고 외다리로만 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멀리 뛰기 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외다리로 띕니까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양다리로 뛰면 너무 빨라서 안 보인다오 난 한 다리로도 거뜬히 이길 수 있소 내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서방이 다시 외다리에게 말했지요 여보게 그런 재주를 이런 데서 썩히지 말고 우리 의형제를 맺어 세상을 한번 재미있게 살아보세 외다리로 뛰는 사람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이리하여 다섯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외다리로 뛰는 사람이 가장 막내 아우가 되었지요 오형제가 손을 잡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을 지나는데 말뚝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공주와 뛰기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공주를 주겠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박서방은 이 글을 보자마자 아우드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뛰기 내기를 청했습니다 물론 외다리가 내기에 나가게 되었지요 술잔에 담긴 물을 쏟지 않고 뛰어야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만일 외다리가 공주님한테 지는 날에는 오형제의 목이 달아낼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외다리도 이번만큼은 양다리로 뛰기도 했습니다 외다리로도 잘 뛰는데 양다리로 뛴다면 아무리 잘 뛰는 공주님이라도 별수가 없을 테니까요 공주님이 한 발자국 뛸 때 외다리는 백발자국이나 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주님이 이길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다리는 큰 느티나무 옆을 지나다가 생각했습니다 그까짓 것 한잔 푹 자고 가자 모로 굴러가도 공주야 못 이기겠어 외다리는 술잔을 옆에 두고 느티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한편 공주는 엄청나게 빨리 뛰는 외다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뛰었지요 이렇게 한참을 뛰어서 느티나무 옆을 지나려는데 글쎄 외다리가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는 외다리가 들고 있던 술잔의 물을 죄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이때 뿐 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외다리는 그것도 모르는 채 세상 모르고 잠에 취해서 코까지 골고 있었지요 한편 사형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외다리 아우의 그림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걱정이 돼요 산 꼭대기에 올랐더니 외다리가 느티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자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활 잘 쏘는 사람이 얼른 화살로 외다리가 베고 자는 느티나무 뿌리를 쏘았습니다 그제야 외다리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에이쿠 이거 내가 너무 오래 잤나보다 외다리는 눈이 동글해져서 다시 뛰려고 옆에 놓았던 술잔을 들었는데 술잔에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지나가면서 쏟아놓고 갔구나 외다리는 깜짝 놀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외다리는 도로 돌아가서 술잔에 물을 담아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주는 거의 도착하기 직전 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외다리가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형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했지요 외다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죽을 힘을 다해 뛴 덕분인지 외다리는 놀랍게도 공주보다 조금 앞서서 도착했습니다 오형제는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왕은 약속과는 달리 공주를 외다리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런 놈에게 내 딸을 주다니 절대 못 준다 못죠 왕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오형제를 죽이려고 술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쇠로 만든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오형제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신혈을 식혀 문을 모조리 달칵 채워버렸어요 그런 다음 부엌 아궁이 불을 뗐습니다 오형제를 태워 죽일 속셈이었어요 오형제는 꿈에도 이런 줄은 모르고 새로 만든 집에 들어 앉아서 계속 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앞만 기다려도 술상을 들어오지 않고 바닥만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오형제는 그제야 비로소 왕이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구나 어느새 바닥은 점점 뜨거워져서 살이 대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코낌 센 사람이 코낌을 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시뻘겋게 달았던 담벼락이 점점 식더니 허옇게 성해가 돋았습니다 이만큼 불을 뗐으니 이젠 그놈들이 모두 타죽었겠지 아궁이에 불을 떼던 신하가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타죽기는 커녕 오형제가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신하는 두려운 마음에 몸을 벌벌 떨면서 왕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아뢰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오형제를 찾아가서 빌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고 갈 만큼 금덩어리를 드릴 테니 부디 용서하시오 맏형 박서방이 오형제를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소 박서방은 왕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금덩이를 덧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 겨우 한 개밖에 못 졌어요 그나마 그것도 예전보다 힘이 훨씬 세진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쟁이는 아무리 많은 금덩어리를 짊어져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게 힘이 엄청 셌지요 그 나라의 금이란 금을 산더미 같이 난쟁이 등에다 실어놓았는데도 끄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지겠다고 발도 안 떼고 허리를 구부러뜨리고 있었어요 난쟁이를 보고 있던 왕은 비지같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얼른 그 앞에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이 나라의 금이란 금은 죄다 당신 등에 실어놓았습니다 이 이상 가져가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박서방은 왕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난쟁이 아우더러 그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오영재는 금덩이를 지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뒤에서 수많은 군사가 아우성을 치면서 검을 들고 활을 메고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영재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왕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오영재는 왕이 너무 괘씸했어요 화가 잔뜩 난 코낌 센 사람이 코낌을 힘껏 내뿜었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던 군사들의 눈알이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오영재는 하늘과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웃으면서 금을 잔뜩 찌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욕심쟁이 욕심쟁이 어머니와 딸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먹을거리는 별로 없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자였어요 두 사람은 날마다 들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밥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소녀는 마당에 앉아 막 베어온 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때가 쌀을 쪼아먹으려고 모여들었지만 모두 쫓아버렸지요 그런데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까마귀는 시끄럽게 울어대며 앉더니 쌀을 쪼아먹으려고 머리를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겁니다 소녀는 팔을 휘저우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이제 쫄쫄 굶게 생겼네 소녀가 흐늦게 울자 미안해진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먹은 걸 다 갚아줄게 오늘 밤 큰 타마린드 나무로 와 말을 마친 까마귀는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쉬고 있는 사이 소녀는 조용히 까마귀가 말한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소녀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더니 놀랍게도 금으로 지어진 빛나는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소녀가 우득허니 쳐다보고 있는데 까마귀가 나타났지요 왔구나 왔구나 사다리를 내려줄게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금 사다리를 줄까 은 사다리를 줄까 아니면 노쇠 사다리를 줄까 노쇠 사다리가 좋겠어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노쇠 사다리 대신 멋진 금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소녀는 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고프지 까마귀가 말랬어요 금 접시로 줄까 은 접시로 줄까 아니면 노쇠 접시로 줄까 노쇠 접시면 돼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금 접시에 담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넌 정말 착하고 욕심이 없는 아이로 구나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게 선물을 주고 싶어 큰 상자를 줄까 중간 상자를 줄까 아니면 작은 상자를 줄까 까마귀님이 제 쌀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상자면 돼요 소녀가 겸손하게 말하자 까마귀는 작은 상자를 주었습니다 소녀는 상가마귀에게 거듭 인사를 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소녀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귀중한 루비와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한편 같은 마을에 욕심쟁이 어머니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절한 까마귀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보물 욕심이 났지요 그래서 어느 날 욕심쟁이 소녀도 마당에 쌀을 내놓고는 앉아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소녀가 꾸벅꾸벅 조는 동안 새들이 그만 그 쌀을 다 먹어버렸어요 까마귀가 다가왔을 때는 이미 남아있는 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쌀 세 토를 먹자마자 욕심쟁이 소녀는 심술굳게 외쳤습니다 바보 같은 까마귀 네가 우리 쌀을 다 먹었으니 쌀값을 물어내 그럼 오늘 밤 큰 나무로 와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욕심쟁이 소녀는 해가 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 어려웠어요 해 질 무렵이 되자 욕심쟁이 소녀는 나무 쪽으로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서 날 들여보내죠 금 사다리를 줄까? 은 사다리를 줄까? 아니면 노쇠 사다리를 줄까? 그야 물론 금 사다리지 욕심쟁이 소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 사다리 대신 노쇠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욕심쟁이 소녀는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는 밀치듯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욕심쟁이 소녀는 거만하게 명령했습니다 금 접시로 줄까? 은 접시로 줄까? 아니면 노쇠 접시로 줄까? 그야 물론 금 접시지 하지만 노쇠 접시에 딱딱한 쌀 몇 홀만 담겨져 나왔습니다 아 지겨워 이제 가야겠다 나에게도 상자를 줘야지 욕심쟁이 소녀가 말했습니다 큰 상자를 줄까? 중간 상자를 줄까? 아니면 작은 상자를 줄까? 까마귀는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난 바보가 아니야 그야 물론 가장 큰 상자지 까마귀는 욕심쟁이 소녀에게 가장 큰 상자를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소녀는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사라졌어요 욕심쟁이 소녀는 무거운 상자 안에 값비싼 보물이 잔뜩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보다 더 욕심쟁이인 어머니는 상자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열어보았지요 하지만 상자 안에는 값진 보물은커녕 끔찍하고 커다란 뱀이 쉬쉬 큰 소리를 내며 스멀스멀 기어 나왔습니다 뱀은 물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몸을 핥으며 겁을 주었어요 그러다 끔찍한 쉬쉬 소리를 내면서 미끄러지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욕심쟁이 어머니와 딸이 조금은 착해졌는지 조금은 욕심이 줄었는지 그대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다섯 며느리 옛날 옛적 어느 늙은 부부가 다섯 아들과 다섯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지독한 구도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쌀을 여러 헛간에 가득 쌓아두었지만 가족에게는 절대로 나누어주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날마다 옥수수 가루로 반죽한 보잘것 없는 음식만 내놓았습니다 다섯 아들과 다섯 며느리는 들에서 오래오래 일을 했지만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맛없고 거친 음식밖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섯 며느리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어머님은 쌀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어 맘 며느리가 토달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쌀을 나누어주시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꺼내 먹어야겠어요 다섯 며느리 가운데 가장 영리한 막내 며느리가 말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눈치채시고 우리에게 벌을 줄걸 다른 며느리가 걱정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수가 있다고요 막내 며느리가 말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사이 다섯 며느리들은 가장 큰 헛간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어요 마루청을 슬그머니 밀어내고 헛간으로 기어들어가 좋은 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섯 며느리들은 들에서 벼 껍질을 벗기고 하얀 쌀로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살금살금 빈 벼 껍질을 헛간에 가져다 놓았지요 그 다음 날에는 쌀을 조금 내다 팔고 신선한 채소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달을 만들어 먹었어요 이 비밀스런 잔치와 함께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 며느리들은 큰 헛간에 쌓아둔 쌀을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쌀이 없어질 만한 핑계거리를 찾지 않으면 곧 들키고 말 거야 며느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요 막내 며느리가 말했어요 막내 며느리가 소곤소곤 대책을 말하자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맞짱고를 쳤습니다 그날 밤 늦게 다섯 며느리들은 침대에서 살그머니 기어나와 괴상하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사람 같지도 않아 무서워 보였지요 다섯 며느리들은 각자 납작한 냄비와 북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시끄럽고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먹여주시오 우리를 먹여주시오 우리는 쌀을 원하오 다섯 며느리들은 납작한 냄비와 북을 쿵쾅거리며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일어나 보세요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소리를 내는 거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나운 괴물들이 거칠게 춤추는 모습을 힐끔 쳐다보았지요 귀신들은 끔찍한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를 먹여주시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너무 무서워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겨우 이렇게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 큰 헛간에 쌀이 있소 거기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오 더 큰 비명 소리가 난 뒤 창고로 향하는 괴물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주위가 잠잠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력이 되어 새들이 지저길 때까지 두 사람은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가 다섯 며느리들에게 물었습니다 간밤에 괴물들이 소리 지르는 걸 못 들었느냐 다섯 며느리들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지만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무슨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너무 무서워 나가볼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며느리는 잔을 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가장 큰 헛간으로 갔습니다 헛간 안에 가득 쌓여있던 변은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어요 부인, 당신이 하도 인색하게 구는 바람에 괴물들이 곡식을 몽땅 가져간 거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미안해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제 부터라도 맛있는 밥을 해 먹자꾸나 다시는 탐욕스런 괴물들에게 곡식을 넘겨주지 않을 거다 시어머니는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우 인자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쌀과 달 그리고 신선한 채소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자 가족들은 나날이 건강해져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하여 이 가족은 부자가 되어 평화롭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투리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날씨가 따뜻한 어느 날 오후 임금님이 신하 한 사람을 거느리고 공 밖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임금님은 이리저리 걸음을 옮기다가 조그만 개천 위에 있는 흙다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리 위에 어떤 사람이 오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생각에 잠긴 모양새를 보니 마음이 퍽 괴로운 것 같았지요 아무래도 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으려는 듯 했습니다 임금님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다리 위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한사코 이름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한참을 설득하자 이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정을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재산도 많고 무엇 하나 부러운 것 없이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과거를 보느라 있던 재산을 죄다 써버리고 이제는 먹을 게 없어 어린 자식의 배까지 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것이 살아서 임금님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염려 말게 집에 돌아가서 임금님이 알려준 답을 자꾸 외웠습니다 학입니다 학입니다 어느덧 과거를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과거를 보러 갔지요 이 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겠는가 임금님이 손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좀 전까지 외우고 있던 학이라는 답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암만 생각해 내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저 땀만 뻘뻘 흘리다가 엉터리 대답을 하였습니다 부기입니다 부기라니 임금님은 부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줄줄 흐르는 땀을 닦으며 과거 보는 방을 물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턱을 쓱 넘어서자마자 답이 생각났습니다 확 이 사람은 미칠 것 같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허사가 되고 말았지요 인자한 임금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을 잊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팔자가 기구해서 평생 과거 급제는 하지 못하나 보다 하고 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못 이루는 바에는 내 동무나 이루게 해 주어야지 이 사람은 자기 다음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들어가는 동무에게 제 일을 다 말해주고 임금님의 질문에 학이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무가 말했어요 염려 말게 자네도 급제하도록 해줄 테니 동무는 이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벽에 손을 대고 물었지요 이 속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겠는가 부기입니다 동무가 대답했습니다 부기라니 임금님은 바로 전 사람도 부기라고 하고 이번 사람도 부기라고 하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부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시골에서는 학을 부기라고 합니다 마치 송아지를 쇠지라 하고 사자를 띨괭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부기는 바로 학의 사투리입니다 동무가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무척 기뻐하며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오 그런 게냐 그러면 바로 전 사람도 똑바로 맞췄던 것이로구나 그 사람도 급제를 시키거라 하고 말입니다 콧감과 호랑이 어느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자꾸 울어대자 어머니는 속이 바짝 타서 아이를 이쪽 저쪽으로 흔들며 달랬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울음을 그치기는 커녕 더 크게 울어댔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어린아이는 울기만 했어요 사탕 줄까? 저기 늑대가 온다 그래도 어린아이는 오름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아가 저것 봐 문 밖에 큰 호랑이가 와서 앉아있네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호랑이는 그 집 문 밖에 앉아서 물끄러미 창을 쳐다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문 밖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더 놀랄 것은 모든 짐승의 왕인 자기가 와 앉아있다는데도 어린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고 자꾸만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지금껏 자기가 최고라고 뽐내던 호기를 조금 잃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렇게 문 밖에서 어깨를 푹 내리고 앉아있었지요 그때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어린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곶감 줄까? 곶감? 그러자 좀 전까지 으앙으앙 울던 어린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란 것이 있었구나 호랑이는 무서운 곶감한테 잡혀 먹힐까봐 급히 도망치다가 그만 솥불에 눈알이 걸려 죽고 말았답니다 죽 부인 전 죽이란 대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죽 부인의 조상은 악기를 다루는 재주가 뛰어나서 오랜 옛날부터 음악에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간이란 훌륭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죽 부인의 조상입니다 그는 강태공과 함께 강가에서 낚시지를 즐겼어요 어느 날 강태공이 낚시에 쓸 갈고리를 만들자 간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큰 낚시에는 갈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강태공이 의아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낚시에 갈고리가 없으면 물고기가 물어도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낚시에는 갈고리가 없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낚시의 크고 작음은 낚시의 바늘이 굽은 것이냐 아니면 곧은 것이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굽은 낚시는 겨우 물고기를 낚는 데 쓰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고든 낚시는 가히 나라를 낚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러니 곧은 낚시는 큰 낚시요 굽은 낚시는 작은 낚시가 아니겠습니까? 강태공은 그 말을 옳게 여기며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곧은 낚시 바늘을 물에 던져놓고 세월을 낚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왕을 만나 주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이루었지요 간의 말을 쫓은 덕분에 물고기 대신 나라를 낚았던 것입니다 간의 먼 후손 중에 운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 숨어 살면서 세상에 나아가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당이었어요 운과 당은 모두 왕대의 한 종류를 일컫는 말입니다 당은 형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깨끗이 하고 속을 비운 채 곱게 자랐습니다 당이 부인을 얻어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이 바로 죽부인입니다 처녀로 있을 때 자태가 아름답고 정숙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하루는 그 이웃에 사는 한 사내가 그녀를 마음에 품고 은근히 유혹의 말을 던졌습니다 부인은 몹시 노여워하며 그 사내를 향해 크게 꾸지졌지요 남자와 여자가 비록 다르지만 고든 절개를 지키는데 있어서는 어찌 다름이 있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 간의 절개를 시험하여 마음을 어지럽히니 사내로서 부끄럽지 않소이까 이 말을 듣고 사내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올바른 품행이 널리 알려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송대부가 예를 갖추어 혼인하기를 청했습니다 송대부란 소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송대부의 청혼을 받고 그녀의 부모가 말했습니다 송대부는 참으로 훌륭한 군자이다 그의 평소 행동과 높고 고든 지조를 헤아려 보건대 우리 딸아이와 짝이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리하여 부모들은 자기 딸을 송대부의 아내로 보냈습니다 이로부터 부인의 성질은 날로 굳세고 두터워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엄정함이 초겨울 서류와 같았고 칼로 쪼갠 것 같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안개 낀 아침이나 혹은 달밝은 저녁때 부인의 모습을 보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에 부인의 곁에 있으면 마치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릴 듯이 아련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고결한 선비들은 부인의 이런 자태를 그림으로 그려서 소중하게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의 남편인 송대부는 나이가 18세나 위였어요 그는 부인과 함께 다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선의 술법을 배운다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수를 닦아 산속의 바위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부인은 혼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때론 술을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너무 지나쳐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석에 누워서도 꼿꼿하고 굳센 몸가짐을 잃지 않았습니다 온 골 사람들이 이런 부인의 행시를 칭찬하여 급기야 그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임금님께서는 죽부인에게 큰 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죽부인은 자는 듯이 조용히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떠났답니다 저승으로 간 강림 아주 먼 옛날 제주를 여러 임금들이 나눠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범물왕은 한라산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나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용왕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지요 다행히 그 정성이 닿았는지 범물왕은 아홉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큰 아들과 둘째, 셋째 아들이 연이어 하룻밤 사이에 죽고 그 아래 세 아들까지도 이유도 모른 채 차례로 죽어버렸습니다 범물왕은 살아있는 세 아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범물왕을 찾아왔어요 목탁을 두드리며 스님은 왕과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영리한 세 아드님의 앞날이 무척 어둡군요 세 사람은 내일 모래면 죽을 것입니다 범물왕과 왕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사정을 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죽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발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눈을 감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아들을 3년 동안 궁에서 내보내 세상을 떠돌며 장사를 하게 하라고 하였어요 고생을 하며 세상을 돌아다닌다면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하라는 연못에 가면 어떤 여자가 말을 건넬 것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이렇게 일러준 스님은 나타났을 때처럼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귀한 세 아들이 세상에 나가 장사를 하며 3년이나 살아야 한다는 말에 왕비는 슬펐지만 아이들을 살리려면 스님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왕자는 왕과 왕비의 당보를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등에는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한 짐씩 지고 걸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 스님이 말했던 연못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왕자인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3년이나 장사를 해야 하다니 큰 아들이 먼저 연못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형 난 이제 발이 아파 걷지도 못하겠어 둘째도 형을 따라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두 형을 재촉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연못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 가서 쉬도록 해요 하지만 목이 말랐던 두 형은 연못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막내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물동이를 이고 가던 여자가 새 왕자를 보고 달려왔어요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그냥 물을 마시면 됩니까 이 황금 바가지로 물을 드세요 큰 아들이 냉큼 그 바가지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자가 물었어요 곧 있으면 날이 저물텐데 어디로 가세요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큰 시장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는 길입니다 근처에 하룻밤 지낼 곳이 없을까요 그 말에 물동이를 인 여자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쉴만한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서 하루만 쉬었다 가세요 막내 아들이 의심이 들어 그냥 가겠다고 했지만 두 형은 피곤하니까 쉬었다 가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간 여자는 새 왕자 앞에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저녁상을 차려내왔어요 배가 고팠던 세 사람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실 테니 이 술 한 잔씩 마시고 푹 주무세요 저녁상을 치운 여자는 눈웃음을 치면서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이 술은 한 잔 마시면 백년을 살고 두 잔을 마시면 천년을 살고 세 잔을 마시면 만년을 산다는 술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절하던 새 왕자는 어느새 술 향기에 끌려 스님의 말도 잊고 넙죽넙죽 술잔을 받아 마시고 잠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여자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여자는 과영선이라는 도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꿰어 재워준다고 한 다음 목숨을 빼앗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사실 과영선이 새 왕자에게 먹인 술에는 한 번 마시면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독이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과영선은 왕자들의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몽땅 차지하고 일권을 시켜 뒷산에 묻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찮았던 일권은 사람들 몰래 죽은 새 왕자를 연못에 빠뜨려 버렸어요 얼마 뒤 과영선은 또 사람들을 꿰러 연못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연꽃 새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곱고 탐스러웠는지 과영선은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 뛰어들어가 연꽃을 따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 송이는 대문 위에 한 송이는 뒷문 위에 마지막 한 송이는 부엉 문 위에 두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과영선이 연꽃 아래로 지나갈 때마다 연꽃이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는 겁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과영선은 연꽃을 모두 화로에 집어 던져 넣었지요 그날 마침 심술그진 옆집 할머니가 불씨를 얻으러 왔습니다 화로에 담겨있던 불씨를 담아갈 것이 없자 조개 껍데기에 불씨를 담아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불씨가 꺼지고 말았어요 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달려 나온 과영선이 보니까 조개 껍데기에 신기하게 빛나는 구슬 세 개가 담겨 있었어요 잃어버린 구슬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찾아주어서 고마워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도 그 구슬이 탐나서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과영선은 날쌔게 구슬을 짚더니 입에 속 집어넣고 꿀꺽 삼켰지요 욕심도 많기도 하지 할머니는 혀를 차고 돌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슬을 먹은 과영선의 배가 다음 날부터 풍선처럼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 달이 지나자 아들 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쑥떡거렸지만 과영선은 기쁘기만 했어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세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세 아들 모두 얼마나 영리하고 부지런했는지 공부도 잘했어요 15살이 되던 해 아들들은 과거 시험을 보았고 모두 급제해서 꽃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세 아들들이 과영선에게 큰 절을 올리겠다며 엎드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마친 아들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흔들어 보니 세 아들들이 모두 죽어 있는 겁니다 과영선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며칠 뒤에야 정신을 차린 과영선은 원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남에게 원한 산 일도 없는 착한 제 아들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원하우 건데 원님께서 그 까닭을 밝혀 주십시오 과영선은 날마다 세 통씩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를 다 모으면 커다란 상자 아홉 개 하고도 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님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하루는 과영선이 참다 못해 원님이 지나는 길에 섰다가 고래고래 욕을 했지요 하지만 원님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그것도 병도 없이 죽은 이유를 원님이라고 알아내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속이 상한 원님은 아내와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그런 일이야 염라대왕이 낳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원님의 아내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모셔올 사람을 찾아야겠구려 제가 듣기로 강림이라는 사람이 근처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에 원님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시켜 강림을 불러오게 했지요 강림에게 원님은 다짜고짜 한 달 안에 염라대왕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강림은 기가 막혔지만 원님의 말이니 싫다고 거절도 할 수 없었어요 강림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 다녀오시면 됩니다 강림의 아내는 남편의 옷을 한 벌 만들어 입히고 정성껏 시루떡을 쪄서 강림이 등에 진 바랑에 넣어주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커다란 연못이 나올 것입니다 그 연못에 무조건 뛰어드세요 강림은 아내가 일러준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말한 대로 연못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연못이 얼마나 크던지 차마 뛰어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소처럼 크고 눈처럼 하얀 게가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놀란 강림은 도망을 가다 얼떨결에 연못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림은 차가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어느새 유황냄새가 가득한 벌판에 서 있는 겁니다 옳지 바로 여기가 염라대왕이 사는 곳이로구나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저승사자가 다가오더니 강림을 염라대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림은 염라대왕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마련해간 시루떡을 내놓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염라대왕은 너무 바빠서 강림의 부탁을 들어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세상 구경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강림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강림과 염라대왕이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마침 어느 집에서 큰 굿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라대왕은 그 집으로 뛰어들더니 상위에 있는 떡이며 과일을 마음대로 집어먹었습니다 무당은 집주인에게 술까지 내오게 했지요 처음에는 머뭇거렸던 강림도 배가 고팠던 터라 한참을 먹고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염라대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 강림은 무당에게 염라대왕을 어디 숨겼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 귀대 꼭대기에 앉아 있었네 염라대왕이 귀대에서 내려와 껄껄껄 웃었어요 염라대왕은 그 뒤에도 몇 번이나 구판이 있으면 들어가 강림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더니 강림더러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틀 뒤에 자네를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서 기다리게 그 말을 믿고 강림은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강림을 보자 마침 제사상을 차리고 있던 아내가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떠난 뒤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강림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강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난 원님은 다짜고짜 강림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혹시라도 염라대왕이 오지 않고 강림은 달아날까 봐 그랬던 겁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염라대왕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강림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 우르르 쾅쾅 하늘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고 번개가 내려쳤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함께 염라대왕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며 마루 밑으로 숨었습니다 내가 재미있는 곳을 구경하느라 늦었다 강림은 어디 있느냐 염라대왕은 옥에 갇혀있는 강림을 풀어주게 하고 의자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원님을 찾아내어 야단을 쳤습니다 어찌해서 네가 감히 염라대왕의 날을 오라가라 하느냐 원님은 땅에 코를 박고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과부 과영선의 이야기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과영선을 즉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너는 그 아들 삼형제가 진짜 내 아들인 줄 알았느냐 네가 죽인 세 왕자가 다시 태어났던 것이니라 네가 지은 죄는 모르고 하늘에 대고 억울하다고 하다니 너는 이제 그동안 지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 염라대왕이 벼락처럼 고함을 치니 어디선가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과영선을 끌고 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염라대왕은 원님을 불러 말했어요 강님은 똑똑하고 담이 큰 사람이니 내가 데려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미처 원님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강님의 혼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강님의 아내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정성껏 제사를 지내 남편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빌었대요 강님은 염라대왕 곁에서 저승리를 훌륭하게 살피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씨 못된 공주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곳에 늑은 어머니와 세 아들이 살았습니다 늑은 어머니는 죽기 직전에 세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보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큰 아들에게는 손만 들이밀면 얼마든지 돈이 나오는 주머니를 주고 그 다음 아들에겐 불기만 하면 얼마든지 군사들이 나오는 나발을 주고 막내 아들에겐 입으면 보이지 않는 두루마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보물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마음씨가 그리 곱지 않은 공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이 보물들을 훔치려 마음 먹고 큰 아들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큰 아들은 공주님이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답게 말을 건네는 것에 그만 정신이 팔려서 손만 들이밀면 얼마든지 돈이 나오는 주머니를 공주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공주는 이때다 하고 주머니를 빼앗고는 큰 아들을 해가 들지 않는 캄캄한 지하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아들이 공주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가운데 아들도 공주님이 친절하게 대하자 그만 불기만 하면 얼마든지 군사들이 나오는 나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주는 이번에도 나발을 빼앗고 가운데 아들을 캄캄한 지하실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편 형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막내 아우는 형들이 돌아오지 않자 앞만 해도 마음씨 곱지 못한 공주한테 어머니가 주신 보물들을 모두 빼앗기고 갇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면 보이지 않는 두루마기를 입고 왕궁으로 갔지요 병사가 왕궁을 지키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두루마기를 입은 막내 아우는 쉽게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막내 아우는 이방 저방을 찾아다니다가 공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막내 아우가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 주머니와 나발을 만지작거리며 좋아서 웃고 있었지요 막내 아우가 갑자기 발을 쿵쿵 구르자 공주는 누가 오는가 보다 싶어 깜짝 놀라서 주머니와 나발을 이불 아래 집어넣었습니다 막내 아우는 이때다 하고 달려가서 이불을 들추고 그 보물들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공주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두루마기 자락이 휙 날려 막내 아우는 그만 공주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막내 아우는 보물들을 꺼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막내 아우는 한숨을 돌리고 나자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우물옆을 지날 때 보았던 새빨간 열매 하나를 따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빨간 열매를 먹을 때마다 코가 작고 길어지더니 어느새 발에 닿을 만큼 길어졌습니다 막내 아우는 그 옆에 있는 노란 열매를 따서 먹어보았어요 이번에는 기다랗게 늘어났던 코가 점점 줄어들어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열매였어요 옳다 빨간 열매를 심술쟁이 공주에게 먹여서 코를 기다랗게 만들어 주어야겠다 막내 아우는 빨간 열매를 따서 호주머니에 하나 가득 넣어가지고 왕궁 앞에 가서 외쳤습니다 맛좋은 열매를 사세요 공주는 이 소리를 듣고 하인을 시켜 그 열매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열매를 먹은 공주의 코가 자꾸만 길어지더니 발가락에까지 닿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큰일이 났다며 의원을 부르고 온갖 약을 다려먹으며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그 사이 막내 아우는 공주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넣어둔 보물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형들을 풀어달라고 청했어요 그러나 왕은 머리를 저으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우는 불기만 하면 얼마든지 군병들이 나오는 나발을 뚜뚜하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발 속에서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창과 검을 들고 우르르 나왔습니다 왕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형들을 풀어 주었지요 그 뒤로 삼형제는 어머니가 주신 보물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마음 심옷된 공주는 죽을 때까지 기다란 코를 만지작거리면서 눈물로 일생을 보냈답니다 처음 치는 훈장 옛날 옛날에 서울에 사는 이정승이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훈장을 집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정승 내 계집종이 이상하게도 훈장을 푸대접했습니다 찬을 가져와도 가장 맛없는 것으로만 가져오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금도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우리 훈장님을 존경하게 될까 이정승의 아들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이튿날 이정승의 아들은 아버님 밥상에 놓인 숟가락 젓가락을 살짝 들어다가 뒤뜰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다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훈장님께 자기가 한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 계집종이 와서 숟가락 젓가락이 어디 있는지 점을 봐달라고 하거든 점을 보는 채 하다가 뒤뜰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 가보라고 하세요 이정승의 아들은 이렇게 훈장과 미리 짜놓았습니다 한편 이정승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잃어버린 계집종은 안절보절 못했어요 이정승이 알면 목이 달아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계집종은 얼굴이 빨갛게 되어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무얼 그리 찾는 개냐 이정승의 아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계집종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어요 귀신이 가져갔는지 대감님 밥상에 놓았던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없어졌습니다 얼른 찾지 않으면 제 모가지가 날아갈 거예요 계집종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랬습니다 그럼 훈장님께 가서 점을 봐달라고 해 훈장님은 아주 이름난 점쟁이시니 계집종은 이정승의 아들이 해준 말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훈장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훈장님 제발 대감님 밥상 위에 놓았던 숟가락 젓가락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계집종은 무릎을 꿇은 채 훈장에게 계속 졸라댔습니다 훈장은 제법 젊게나 보는 듯이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며 흥얼흥얼 전보는 신용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뒤뜰 버드나무 아래에 있군 훈장은 이정승의 아들이 하라는 대로 말했습니다 계집종이 달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과연 버드나무 아래에 숟가락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집종은 훈장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찾아준 뒤부터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제 친할아버지처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정승의 아들은 무척 기뻤습니다 몇 달 뒤에 일입니다 계집종이 이정승의 방에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정승이 한숨만 내쉴 뿐 도무지 밥을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계집종은 무슨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이정승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감님 통 진지도 들지 않으시니 무슨 큰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이 몸이 비록 천하지만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집종은 자꾸 알려달라고 이 정승을 졸라댔습니다 너 같은 것이 잠겨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계집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정승을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이 정승이 하는 수 없이 계집종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봐라 중국 황제가 옥세를 잃어버렸는데 암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구나 우리한테 아주 능한 점쟁이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정탁이 왔다 만일 점쟁이를 보내지 못하는 날에는 나라 망신이고 또 중국이 그 일로 인해서 무슨 트집을 잡을 게 뻔하다 이 말을 듣고 계집종이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까 그럼 대감님 우리 집 훈장님을 보내세요 점을 얼마나 잘 보시는지 모릅니다 계집종은 얼굴을 붉히면서 예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잃어버렸다가 훈장의 정개로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오 그랬느냐 그거 참 다행이로구나 이 정승은 곧장 훈장을 불러 중국으로 옥세를 찾으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훈장은 깜짝 놀랐지요 거짓말로 점을 한번 봐준 것이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튿날 이 정승이 궁에 들어가서 임금님께 이 소식을 나래였습니다 훈장은 이제 별수 없이 죽을 각오를 하고 중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승의 아들은 훈장님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이 제가 꾸민 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중국으로 떠났어요 이 정승의 아들과 훈장은 중국 황제 앞에 가서 옥세를 찾아 드릴 테니 보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먼 나라에서 일부러 수고스럽게 찾아온 손님이라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훈장과 정승의 아들은 황제가 정해준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옥세를 찾아내야 할지 너무 난처했습니다 점이라도 볼 줄 알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옥세를 찾지 못하는 날에는 모가지가 날아갈 게 분명했습니다 훈장하고 이 정승의 아들은 밤잠도 못 자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내일이면 황제한테 가서 옥세 있는 곳을 아래여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리운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귀신이 될 것을 생각하니 슬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의 옥세를 도둑질해 간 바람이란 놈과 문창이란 놈이 훈장과 정승의 아들이 머무고 있는 곳에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름난 점쟁이가 일부러 옥세를 찾으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죽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겠다는 생각으로 온 것입니다 바람과 문창은 안을 들여다보려고 창 구멍을 뚫었습니다 창 구멍을 뚫는 버석버석 하는 소리가 이 정승 아들의 귀에 들렸지요 훈장님 누가 밖에 왔나 봐요 이 정승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훈장은 한숨을 한번 푹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문창을 흔드는 소리지 오긴 누가 오겠느냐 이 말을 들은 문창과 바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용한 점쟁이로구나 이 어두운 밤에 그것도 집안에 앉아 밖에 우리들이 온 것을 알다니 문창과 바람은 이렇게 말하고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얼마큼 달아나다가 문창이 말했어요 여보게 바람 집 안에서 바깥을 다 내다보는 점쟁이가 우리가 달아나는 것을 모르겠나 어디 숨어도 곧 찾아낼 것이니 그냥 그 점쟁이한테 가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보세요 바람과 문창은 도로 돌아가서 훈장 앞에 꿇어 엎드리고는 이마를 방바닥에 대고 빌었습니다 옥새를 감춘 곳을 말해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훈장은 속으로 뛸 듯이 기뻤지만 무척 화가 난 듯한 얼굴로 말렸습니다 내 놈들이 너무 괘씸하여 당장에 목을 베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빌고 있으니 그런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튿날 아침이 되자 훈장과 이 정승의 아들은 가슴을 내밀고 뻐걱 대면서 중국 황제에게 갔습니다 배하 옥새를 찾아드릴 테니 용두래를 잇는 대로 모아주시고 젊고 기운이 센 남자들도 많이 모아주세요 훈장과 이 정승의 아들이 중국 황제에게 아뢰자 삽시간에 용두래 수백 개와 힘센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훈장은 용두래로 왕궁 앞에 있는 큰 늪의 물을 푸라고 명령했어요 장정군들은 삽시간에 물을 다 퍼냈습니다 물을 다 퍼내고 나자 과연 그 속에 번쩍번쩍 빛나는 옥새가 있었습니다 훈장하고 이 정승의 아들은 무척 기뻤어요 중국 황제는 옥새를 다시 찾은 것이 기쁘기는 했지만 한 가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3년간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점쟁이들을 죄다 불러다가 찾아도 찾지 못한 것을 조선 사람이 찾아냈으니 저런 귀신같은 사람을 그냥 보냈다가는 장차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어떡하든 저놈을 그냥 살려보내면 안되겠다 심술그준 중국 황제는 훈장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해를 따와라 만일 따오지 못하는 날에는 널 그냥 두지 않겠다 훈장과 이 정승의 아들은 또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또 보름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지요 어느덧 보름이 훌쩍 지났습니다 훈장과 이 정승의 아들은 미리 계획을 짜두고 중국 황제에게 갔습니다 훈장은 중국 황제 덜어 해를 따올 테니 수백 척 되는 기다란 사다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중국 황제는 곧 신하를 시켜서 긴 사다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훈장은 한층 한층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얼마만큼 올라가자 훈장이 이 정승의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게 내가 해를 따오면 이 나라 놈들은 모조리 타죽을 것이네 그런데 임자까지 죽어서야 되겠나 얼른 뛰게 얼른 이 정승의 아들은 훈장과 미리 짜놓은 대로 마구 뛰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 황제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3년간이나 찾아 헤매던 옥새를 단박에 찾아낸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니 정말 해를 따올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먼 데 있어도 뜨거운데 정말 해를 따오면 우리가 다 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황제는 황급히 훈장이 올라가고 있는 사다리 아래에 무릎을 꿇고 훈장을 쳐다보면서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해를 따오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훈장은 벌컥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의리도 모르는 놈들은 다 태워버려야 해 이 못된 놈들 같으니 훈장은 다시 사다리를 한층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중국 황제는 무서운 나머지 온몸을 보들보들 떨었어요 옆에서 보기에도 매우 불쌍하고 우스운 모습이었습니다 황제의 몸으로 그렇게까지 반성하고 잘못을 비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훈장은 이렇게 말하고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훈장과 이정승의 아들은 중국 황제에게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정승달과 결혼한 총각 옛날 옛날 어떤 총각이 서울의 과거를 보러 가다가 해가 저물어 주막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주막집 주인에게 좁쌀 하나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좁쌀이니 잘 간직해 두었다가 주시오 이튿날 아침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좁쌀을 주시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쥐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쥐를 잡아다 주시오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자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쥐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총각은 그 쥐를 갖고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주막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쥐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간직했다가 주시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쥐를 주시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고양이가 그 쥐를 그만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그 고양이를 잡아다 주시오 총각의 말에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총각은 그 고양이를 가지고 다시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다른 주막집에 들렀어요 총각이 주인에게 고양이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두었다 주시오 이튿날 아침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를 주시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만 개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럼 그 개를 잡아다 주시오 총각의 말에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개 한 마리를 사다가 총각에게 주었지요 총각은 그 개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주막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이 개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두었다 주시오 총각은 그 개를 주막집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개를 주시오 이튿날 아침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만 말이 발로 차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주막집 주인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개를 쳐서 죽인 그 말을 주시오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말 한 마리를 사서 총각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총각은 이 말을 끌고 가다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주막에서 자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주막집 주인에게 말을 맡겼습니다 아주 귀한 말이니 잘 메어두었다가 주시오 이튿날 아침 총각이 말을 달라고 하자 주막집 주인이 두 손으로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황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소하고 싸움을 하다가 소한테 바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런 말을 죽인 소라도 주시오 총각이 화를 내며 말하자 주막집 주인은 제 불찰로 말을 죽게 하였으니 할 말이 없다며 소 한 마리를 사다가 총각에게 주었습니다 총각은 그 소를 끌고 서울에 도착해 그날 밤 어떤 주막집에서 묻게 되었습니다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소를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아주 귀한 소이니 잘 메어두었다가 주시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를 내주시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놈이 손님의 소인 줄 모르고 그만 팔아버렸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그럼 그 소를 사간 사람을 데리고 오시오 총각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소를 사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주막집 주인이 머뭇거렸습니다 사람이고 막걸리고 뭐고 간에 소를 사간 사람을 데려오라는 말이 안 들리시오 총각이 소리쳤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정승이십니다 주막집 주인은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정승이 꼭 뭐고 간에 어서 데려오시오 총각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정승한테 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화를 낼 줄 알았던 정승이 빙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총각 참 재미있는 사람일세 총각을 이리로 데리고 오게 총각은 정승 앞에 가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를 내놓아라 그러자 정승이 대꾸했습니다 잡아먹었다 뭐? 잡아먹었어? 그럼 소고기 먹은 놈을 내놓아라 총각은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정승은 총각의 기풍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불러서 총각 앞에 앉혀놓고 말했지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소고기를 먹은 사람이다 결국 총각은 정승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되었답니다 은혜를 모르는 양아들 옛날 어떤 곳에 마음이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영감이 살았습니다 이 영감은 동물을 무척 사랑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영감이 강가로 나가보니 저 멀리 사슴 한 마리가 발을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자한 영감은 얼른 배를 저어가서 사슴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뱀 한 마리가 꾸불텅꾸불텅 애를 쓰며 둥둥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자한 영감은 그 뱀을 건져서 배에 태웠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내 아이 하나가 첨벙거리면서 떠내려왔습니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영감은 그 아이 역시 건져서 배에다 태우고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사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영감에게 감사의 절을 했어요 뱀 역시 자신의 몸으로 영감의 발을 빙빙 돌려감았다 풀었다 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영감은 사슴과 뱀을 제가 살던 곳으로 데려가 놓아주고 사내 아이는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영감이 양아들을 데리고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에 강에서 건져준 사슴이 껑충껑충 뛰어오더니 영감의 소매를 물고 자꾸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한 영감은 사슴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슴은 어떤 바위를 가리키며 앞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했어요 영감은 사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 바위를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구멍 안에 항아리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감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 누런 금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영감이 놀란 얼굴로 사슴을 보자 사슴이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 절 구해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 가져가세요 영감은 사슴이 준 금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갚은 사슴과 달리 데려다 키운 양아들은 매일 못된 짓만 하고 다녔습니다 술을 먹고 와서 영감에게 욕을 마구 퍼붓더니 이런 말까지 했지요 너 같은 영감하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세간을 좀 나누어 줘 영감은 하는 수 없이 양아들에게 세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아들은 영감에게 받은 돈을 불과 1년 만에 모두 다 써버리고 돌아와 돈을 더 달라고 야단을 떨었어요 영감이 화가 나서 꾸짖자 양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관가해 고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엄청난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결국 영감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영감은 매를 맞아 아픈 몸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틈으로 들어왔는지 강에서 구해준 뱀이 영감한테 오더니 영감의 팔을 확 물고 가버렸습니다 영감의 팔은 점점 부어올랐어요 저놈의 뱀이 은혜를 모르고 날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영감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뱀이 복숭아 잎 3개를 물고 스르륵 다시 왔습니다 뱀은 가져온 복숭아 잎으로 물린 상처를 슬슬 비볐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퉁퉁 부어오르고 아프던 팔이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뱀은 복숭아 잎 2개를 영감 앞에 놓고 나가버렸어요 뱀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감옥 밖이 뒤숭숭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큰일이 생겼나 보다 영감이 궁금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보 대체 무슨 큰일이 생겼기에 이렇게 밖이 시끄럽고 어수선한 것이오 왕 대비 마마께서 뱀한테 몰렸는데 백약이 소용없어서 온 나라가 들썩여 그러지 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내린다는 나라의 폭우가 내려왔다네 그제야 영감은 뱀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감은 그 사람에게 왕 대비 마마의 병을 낫게 해드릴 수 있으니 제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사또에게 영감의 말을 전해주었고 사또는 재간이 있으면 어디 한번 고쳐보라면서 영감을 풀어주었지요 영감은 뱀이 준 복숭아 잎으로 왕 대비 마마의 상처 부위를 슬슬 비볐습니다 그러자 퉁퉁 부어올랐던 상처가 씻은 듯이 가라앉더니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무슨 사연으로 관가에 잡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감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임금님께 모두 아래였지요 임금님은 마음씨 고약하고 은혜를 모르는 양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영감은 남은 생일을 즐겁게 살았답니다 바위로 변한 며느리 먹물 옷을 입은 도사가 대문간에서 목탁을 치며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늙은이가 외양간에서 내다보았어요 주인은 대번에 상판이 일그러지며 다시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삽에다 쇳동을 가득 담아들고 나왔어요 동냥 줄 테니 바랑을 벌려라 도사가 바랑을 벌리자 늙은이는 쇳동을 바랑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이 못된 놈아 너희들도 밥벌이는 하면서 돌을 닦든지 재주를 넘든지 해야 할 게 아니냐 염치 없는 게으름뱅이 같으니라고 늙은이는 삿대질을 하며 버럭 고함을 질러놓고 돌아섰습니다 도사는 늙은이를 멀거니 보고 있다가 쇳동을 담은 채 바랑을 여미고 돌아섰지요 부엌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바비 고방으로 들어갑니다 바가지에 쌀을 담아들고 외양간을 힐끔거리며 대문으로 달려갔지요 며느리가 도사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워낙 성질이 괄괄하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도사는 한참 며느리를 보고 있다가 바랑을 벌렸지요 며느리는 바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쇳동이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다시 도사를 보고 나서 바랑에다 쌀을 부어주었지요 도사는 바랑을 여미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한참을 가던 도사가 다시 돌아섰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 말 잘 들으시오 조금 있으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 바로 집을 나와서 저 산으로 도망치시오 도망칠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사는 말을 해놓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며느리는 엉뚱한 소리에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도사를 보고 있었지요 한참을 가던 도사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산으로 도망칠 때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내 말 명심하시오 며느리는 알겠다며 공손히 저를 했습니다 그때 벌써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몰려오는 기세가 엄청났습니다 구름이 잔뜩 성이라도 나서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 장대같은 빗줄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달려갔지요 식구들이 모두 마루에 앉아 비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비가 예사비가 아닙니다 산으로 피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산으로 피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비가 오면 산에 갔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을 두고 산으로 피하자고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다른 식구들도 모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눈으로 빗발과 식구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거센 빗줄기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예사비가 아닙니다 피해야 합니다 아까 그 도사가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하시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 산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서 피하십시다 그 도사는 예사도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작자가 무엇을 난단 말이냐 그런 녀석들은 모두가 돌파리들이다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지만 식구들은 모두 웃기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며느리 혼자 집을 나섰지요 쾅쾅 뇌성 병력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며느리는 다급하게 산으로 올라갔지요 앞쪽 산자랑 너머로 아득히 보이는 저쪽 동네는 이미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저 동네가 잠기는 것으로 보아 자기 동네도 틀림없이 물에 잠기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스님이 말한 대로 돌아보지 않고 빗물과 눈물을 훔쳐내며 산으로 산으로 올라갔지요 며느리는 고개가 저절로 뒤로 돌아가려 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고 가쁜 숨을 식은거리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번개뿌리 칼날처럼 하늘을 찢는 소리에 귀청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동네에다 벼락을 때린 것 같다 벼락 소리가 바로 자기 뒤에서 나는 게 틀림없이 자기 동네에다 벼락을 때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올라갔지요 자기 동네에다 거듭 벼락을 때렸습니다 하늘도 갈라지고 땅덩어리도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고개를 손으로 붙잡듯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만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식구들 다 죽겠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동네는 없어져버리고 동네에 있던 자리는 큰 웅덩이가 되어버렸지요 우리 식구들이 다 죽었구나 그 순간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감쪽같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없어진 자리에 바위가 하나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큰 바위가 덩실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사람 키 다섯 배도 넘을 것 같았지요 바위는 구보정하게 서서 동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동네를 내려다보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며느리가 바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비는 그 기세로 계속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 산자락에 있던 자잘한 동네들도 물에 잠겨버리고 물은 바위가 솟아난 산 중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며칠 만에야 비가 그쳤어요 산뽕울이 몇 개만 남고 모두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동네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자 서서히 물이 빠졌지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 닷새째가 되자 들판이 나타나고 강줄기가 나타났습니다 집들은 모두 내려앉아 버리고 기둥이며 석가래도 거의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동네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저기 덜어 돌담만 남아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동네는 벼락을 두 번 세 번 맞아 동네가 아예 없어지고 깊은 연못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산으로 올라갔던 도사가 내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바위 곁으로 갔지요 그 못된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고 그리도 단단히 일렀거늘 사내들이 다스리는 이 못된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본단 말이냐 사내녀석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매일 싸우고 죽이고 곡식 한 톨 나눠먹을 줄을 모른다 너희 여자들이 아니면 이 못된 세상을 누가 제대로 바꾼단 말이냐 도사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를 여기에다 이렇게 오래오래 바위로 세워놓을 것이다 이 세상 여자들이 모두 이 바위를 보고 깨우치라는 것이다 백년 천년 눈 맞고 비 맞으며 그렇게 서서 이 세상 여자들을 깨우쳐라 도사는 바위를 향해 말을 해놓고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남자들이 집에 온 지금까지의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훗날 세상 사람들은 이 바위를 며느리 바위 동네가 없어진 곳에 생긴 곳을 장자못 이라고 불렀답니다 장자란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재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아닌 우리 조상들의 삶과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승 딸과 결혼한 총각 이야기에서 총각은 지혜와 기지로 좁쌀 한알로 동물들과 교환을 해가며 끝낸 정승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옛날 이야기에서는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말해준답니다 오늘도 지혜와 재미가 담긴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Create Industrial